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보수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. 집회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고 각지에서 모여와 확진자 발생 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.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지만 나라가 걱정돼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.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너무 앞이 너무 그렇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손자, 손녀가 많거든요. 그 아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런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스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. 걱정은 되지만 더 큰 거는 지금 나라가 지금 도탄에 빠지고 있어서 그거 구하는 것이 우선 급선물이라고 생각돼서 바이러스는 걱정이 되지만 오는 29일과 3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전염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천지TV 김영철입니다.